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정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서 다뤘던 국제수지와 환율편에 이어서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거래는 각국의 화폐가 서로 다른 환율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환율은 외환이라는 상품의 가격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환율은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 외환이 거래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외환시장입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외환시장의 움직임은 간혹 온 나라를 들썩이게도 하는데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외환시장,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감충식 교수 그리고 조홍균 부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국제수지와 환율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워낙 두 분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국제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한층 잘 이해를 했습니다. 환율을 매개로 국제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제외하면 아무래도 국제경제도 국내 경제현상들과 크게 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봤고요. 오늘도 좀 쉽고 명쾌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외환시장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여의도의 증권거래소다라고 이렇게 쉽게 좀 와닿는데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환시장. 이건 좀 감이 멀거든요. 외환시장이란 외환의 매매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남대문시장이나 광장시장처럼 우리 주변의 전통시장과 같이 어떤 특정 장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이것도 뭐 특정 장소는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겠네요. 네, 바로 주식과 채권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바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처럼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금융의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나 메커니즘을 통치해서 금융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역시 금융시장의 일부로서 통상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가 환율이라는 가격을 통해 매매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금리를 매개로 외화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을 외화자금시장이라고 하는데 외화자금시장도 외화를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외환시장에 포함됩니다. 개인들도 아무래도 여행을 가거나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다른 나라 통화를 환전하는 정도는 하는데요. 이 또한 외환거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환전하는 행위도 외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외환거래의 일종입니다. 기업이나 은행은 대량의 현물환거래 외에도 선물환이나 외환수압, 통화수압, 통화옵션 등 다양한 외환파생상품도 거래합니다. 이런 외환거래는 한나라 내에서는 일과중 영업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외환시장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외환시장은 24시간 열려 있는 거죠. 예전부터 외환거래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돼서 세계 외환거래의 허브 역할을 하는 몇몇 외환시장이 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 동경 외환시장 등이 그것이죠. 홍콩이나 싱가포르 외환시장도 활발하기는 한데요. 동경이나 런던 외환시장의 영업시간과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화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지구의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서 각국의 밤낮은 다른데요. 글로벌 외환시장이 그럼 어떤 형태로 이렇게 24시간 열려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런던 외환시장이 아침 8시에 개장을 하고 다시 오후 1시가 되면 뉴욕 현지시간 후 아침 8시가 되면서 뉴욕시장이 오픈이 되고 동시에 런던 외환시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시장이 폐장을 하고 한 2시간이 지나면 동경 외환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외환시장은 21시간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각국의 외환시장이 24시간 내내 열려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국 간 글로벌 외환 거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아주 큰 규모의 거래와 또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외환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어떤가요? 외국한 은행에서 단순히 환전을 하는 우리 개인들도 외환시장 참가자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수출기업처럼 외환의 공급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무역 거래나 해외 송금, 예행 등에 필요한 외화의 실수요자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대외 거래를 위해 외환시장에 참가를 합니다. 이렇게 고객이 참가하는 시장을 대고객 시장이라고 하고요. 개인이나 기업들 외에도 중요한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있는데 외국한 은행, 외국한 중개 회사, 그리고 한국은행과 같은 그런 외환 당국들이 그들입니다. 이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은행 간 시장이라고 하죠. 외국한 은행은 대고객 거래 결과로 발생하는 은행 자체의 외화 자산과 부채 간의 차이, 이를 외환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환 포지션을 은행 간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조절을 하게 됩니다. 또 환율 전망을 바탕으로 환차익을 위한 거래도 하고요. 대형 은행의 경우에는 전 세계 외환시장의 거래에 참가함으로써 세계 외환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을 연결시키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환율이라는 건 시시각각 변동을 하니까요. 외국한 은행들이 직접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매수, 매도, 가격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외국한 은행들은 최적의 매매 가격을 파악하는 시간과 비용을 전략하기 위해 대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외국한 중개 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외국한 중개 회사들은 중개 업무만 하고 외환 거래를 직접 하는 건 아니라서 환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고요. 중개 수수료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됩니다. 한편 중앙은행과 정부는 외환당국으로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 매매 거래에 참가하는 시장 참가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우리나라 은행 간 외환시장에 참여 중인 외국한 은행은 국내 은행과 외국의 은행인 국내 지점 등 총 4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금사와 증권사 10개 등 총 53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한 중개 회사는 10개가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203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또 선물환 등의 외환 파생 거래는 일평균 320억 달러 정도였고요.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입 규모가 40억 달러 정도인가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환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정부와 중앙은행도 이렇게 외환 거래에 참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외환시장의 안정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유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충격 등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하게 되면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급등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외환당국은 환율 급등락을 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외환당국의 대표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도 살펴볼까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는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외환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외환시장 개입이 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당국이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대가로 외화 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외화의 수급과 환율의 등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반면 환율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환율 조작이라고 합니다.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환율 조작.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다른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스무딩 오퍼레이션부터 말씀을 드려보죠. 예를 들어 경제의 기초 여건이 양호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면 불안해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급하게 빼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급등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며칠 내로 불안심이 가라앉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자금을 들여와서 국내 투자를 늘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외화 자금이 유입되면 환율이 내려가서 대개 이전의 환율 수준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시적인 요인으로 환율이 급등락하게 되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어서 시장 불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환당국은 환율의 급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 부족으로 환율이 급등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요. 반대로 외화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돼서 초화 공급된 외화로 인해서 환율이 급락하게 되면 그 외화를 매입함으로써 환율의 급등락을 막고 환율이 보다 부드럽게 변동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시장 불안 심리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에 시장 참가자들의 환율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환율 변동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반면 환율 조작이란 이런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자국의 수출이 널면서 경상숙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게 되겠죠. 때문에 외환당국이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대량 매입함으로써 환율을 인위적으로 특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의 외환시장 개입을 환율 조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환율 조작 다 둘 다 외환의 수급 조절을 통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행동 사이에 구분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환율 조작. 그러니까 방법은 비슷한데 환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시장 개입은 스무딩 오퍼레이션이고 또 무역 정책 시에 환율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은 환율 조작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시작이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이 환율 조작을 통한 불강정 묘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미 재무부는 지난 88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제 수준 획자 달성을 목표로 해서 환율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나라가 있다면 이것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뭔가 무역 거래상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미국이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지금의 무역 분쟁이 시작된 바 있죠. 그러면 미국의 환율 조작국과 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그 요건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바로 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는 GDP 대비 경상 흑자 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가 되고 세 번째는 연간 달러와 순매수가 GDP 대비 2%를 초과하거나 12개월, 8개월 이상 달러와 순매수가 이어질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이 되고 그중에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관찰 대상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돈을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한국은행이라도 외환시장의 외화를 무제한 매입해서 환율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환 보유액이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나 외국인 증권 자금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외환시장의 외화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을 먼저 가정해보죠.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면 그 외화의 가격인 환율은 내려가게 된다고 앞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외화의 수급 변동에 따른 환율의 변동은 외환시장에서 즉시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대규모의 외환이 일시에 공급이 된다면 그 가격인 환율이 겁나가게 됩니다. 환율의 급변동은 외환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은 발권역을 동원해서 외환시장에서 초과 공급된 외화를 매입함으로써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완만하게 그렇게 하락하도록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외환시장 개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런 외화 매입의 결과 한국은행은 외화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 외화 보유분이 추후 외환시장에서 외화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이를 매도하여 환율의 급등을 막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발권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통화의 확대 공급을 수반하게 되고 이것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공부한 공개 시장 운영과 같은 이런 통화 정책 수단을 통해서 풀린 통화를 환수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불태화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앞서 공부한 대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때문에 환율 정책을 수행할 때에도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통화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고려하는 이른바 총체적인 그런 정책 판단 그리고 그런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환 보유액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1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640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입니다. 와, 이게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매입한 이렇게 큰 금액의 외화 현금을 그대로 보관한다. 이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연기금의 경우 운용을 해서 수액을 내기도 하는데요. 외환 보유액은 좀 어떻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5천억 달러, 우리 돈 600조 원에 육박하는 외환 보유액을 그냥 현금 상태로 금고에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수익을 위해,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 운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외환 보유액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유동성 확보입니다. 외환 보유액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대외 직업 준비 자산이라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서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외환 보유액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투자 대상 금융 상품은 신용도가 높고 회수불능이나 가치 하락 발생 가능성이 아주 낮아야 합니다. 이처럼 외환 보유액은 유동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 상품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환 보유액 증가에 따른 외화 자산의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성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은 주요 선진국의 국채와 정부채 그리고 회사채, 자산 유동화채, 주식 등으로 투자 상품 구성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서 유동성을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외환 보유액도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크게 시장 리스크, 그리고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화 자산을 한국은행이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체계에 따라서 유동성과 안정성을 또 확보를 하면서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외환 보유액이 운영되고 있다니 정말 믿음직스럽다, 국민으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환 보유액은 우리나라가 가진 어떻게 보면 외환 자산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게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환 보유액의 확충이 위기 예방을 통해 국민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오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 보유액은 언제든 사용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므로 수익률이 매우 낮출 수밖에 없는데 반해 아까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안정권을 발행한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비용들이 역시 있기 때문에 이런 보유 비용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외환 보유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적정성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유사시 대외 지급 요청에 대응하기에 결코 부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곤란한 게요.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면 필요한 외환 보유액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적정 외환 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정 외환 보유액 수준은 여러 가지 각국의 환율 제도랄지 또 자본 자유화 정도, 경제 발전 단계, 외체 구조, 경상수지 사정 또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외 차입 능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학계에서도 어떤 최적의 그런 룰을 아직까지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런 대외 지급 수요와 외환 보유 비용 자체도 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적 또는 적정 외환 보유액 규모는 장기적이고 정말 동태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적정 수준의 외환 보유액을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각자 외환 보유액을 쌓아두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쌓아두고 있어도 인근 나라들에서 위기가 발생하여 그 경우 위기가 전념되는데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앙은행 간의 금융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정한 외환 보유액을 쌓아두는 것 말고도 갑작스런 대외 지급 요청에 대비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 국가의 외환 보유액만으로는 긴급한 외화유동성 부족이나 인근 국가로부터의 위기 전념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다수의 회원국들이 모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MF 등 각종 국제금융기구들이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자금지원 제도와 아세안 플러스 3의 다자간 소압 협정과 같은 다양한 영내 금융협정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러한 금융안전망들은 유사시 범세계 또는 인근 지역 내 회원국 간의 금융지원을 통해 위기를 예방하고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스왑이라는 용어가 앞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이 통화 수업을 체결한다. 이런 뉴스도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한미 통화 수업 이것도 굉장히 익숙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국 간 개별 협정을 통해 유사시 금융지원을 받는 방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은행 간 통화 수업 계약 체결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통화 수업이란 양국의 통화를 매매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이자를 포함한 농금을 반대로 매매하는 거래기법을 말합니다. 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국가의 화폐가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래의 방법이죠. 중앙은행 간 통화 수업은 실제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간 자금 대출 효과를 나타냅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외화 여동성이 부족할 때 일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흔히 통화 수업은 중앙은행 간의 최고 수준의 금융협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을 포함해서 총 8개국의 중앙은행과 1,578억 달러 이상의 양자 간 통화 수업을 재결해서 유사시에 대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그리고 주식 등의 금융시장도 그렇고요. 예기치 못한 이슈나 여타 국가의 금융 불안이 또 국제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깊이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과 외환 보유액의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외환당국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국제금융협력을 통해서도 국내 경제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쉽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외환시장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쉽고 깊은 이해가 가능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감충식 교수 조홍균 부실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나라 고용구조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